오늘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위주로 들고 가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정확한 업앤다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은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 5년. 유튜브로만. 맞아요. 유튜브에서만 한 번씩 이렇게 뵙고 방송은 또 같이 이렇게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아니, 이제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번 3월 시장을 좀 되돌아 봤을 때? 3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저는 매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가 눌리는 가운데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개별 종목단,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쏠림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튀어오르는 종목들에 관련되어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주변의 개인 투자자분들을 한번 여쭤보면요. 대부분 다 이제 계좌가 굉장히 좀 기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4월 달에도 미국 시장만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라면은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번 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시장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적중률은 어땠는지 지난주 적중률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 100%였네요. 네, 이게 꾸준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씩 이렇게 저도 기복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이 또 빵파레도 준비를 하셨고 앞으로 종목 얘기를 더 잘해주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업종 위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반도체가 빠지지 않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그 안에 제약바이오와 로봇 전기, 방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삼성전자, 웨스키, 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또 신고가를 기록했었고. 필옵틱스 어제 분위기가 또 상당히 좋았었던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주 그리고 원익 IPS가 오늘 또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필옵틱스입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고. 이제 오늘도 좀 소폭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먼저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와 배경을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필옵틱스의 그 어제 상승을 보면요. 역시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린다면요. 그 전일 반도체 패키징용 글라스 기판 제조용 장비가 이름이 TGB라고 합니다. 근데 TGB 양산 장비를 이제 처음으로 출하했다라고 이제 동사가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전 세계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공급한 건 필옵틱스가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뜨거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그 유수의 기업들이 속속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에 투자를 발표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그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양산 장비를 출하 소식을 좀 알렸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그만큼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일단은 관련되어서 점점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죠. 미래의 그 가치 또는 기대치를 먼저 땡겨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가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리기판 대장주로 우리가 필옵틱스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SK씨나 다른 종목들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필옵틱스가 이제 관련된 섹터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증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를 할 때 필옵틱스는 대장주로 좀 체크를 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TGB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글래스 기판의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하는 그 핵심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유리로 있다는 그 기판 자체가 기존의 소재 대비해서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얇고 이제 정교해서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유리기판을 상용화를 이제 못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그 유리라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압력에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드릴을 뚫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점 발전하면서요. 유리를 이제 가공하는 그런 능력 또한 점점점 올라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을 이런 식으로 상용화하는 데까지도 시장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AI 산업으로 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요. 기존 기판 대비해서 정밀한 그 회로 형성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 필요성이 점점 산업계에서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HBM과 관련되어 가지고 HBM 쓰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발열이 굉장히 이제 심한 걸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일반적인 우리 그 컴퓨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그래픽카드 쓰시면은 그래픽카드 돌아갈 때 보면요. 발열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전력 소비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데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전력도 어느 정도는 좀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맞춰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필옵틱스 다음 주 시장에서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네 저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업으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봐야겠죠. 미국 시장에서 특별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주 내에서 필옵틱스를 제외하고 차선우주가 될 만한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동안 필옵틱스 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주로 관련되어서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는 SKC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상 관련되어서 그 로드맵을 발표했던 삼성 전기도 일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검사 장비가 공급이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장비를 좀 납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주로 현재 분류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첫 번째는 필옵틱스였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총회 열렸던 HLB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4%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오늘 주총회에서 좀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주총회와 관련되어가지고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이다 아니면 카카오톡 방이다 해가지고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 주주분들이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흔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열성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죠.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서 주가가 최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좋았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 코너 시간에 항상 2, 3주에 한 번씩은 HLB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가가 계단식 상승을 이어나가는 추세였다는 반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총에서 약 400여 명의 소액 주주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총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총 같은 경우에는 12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진양곤 회장님께서 이제 주주들을 대상으로 IR을 약 한 2시간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좀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최근에 어쨌든지 그 주주와의 소통 또는 주주 환원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요구 사항들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도 밝히기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따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좀 밝히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또 바이오주 다른 종목이었는데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또 회장님이 밝히시기로는 신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때 10분 만에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만 본인은 좀 매도할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좀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현재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좀 마련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이제 좀 주주들과 좀 소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보세나미 파이널 리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미 화요일 날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아마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주주분들이 요구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소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주총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주총에서 나온 얘기들도 다 긍정적인 얘기들 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양호한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총을 앞두고 주가가 선반영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어쨌든지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그러면 주총 때 그 파이널 리뷰와 관련되어 가지고 밝히지 않고 화요일 날 먼저 공개했던 이유가 공매도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미리 좀 공개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한번 피크를 확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조금 이런 식으로 컴다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추세적인 상향을 이제 주가가 좀 이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어쨌든지 5월달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주가가 좀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지 5월이면은 이제 어쨌든 사측에서도 밝히기로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한 번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5월달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홀딩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큰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한 번 수익을 실현하고 갈지 또는 내가 회사가 실제로 그리는 큰 그림에 따라서 얼마 동안은 홀딩을 할지는 스스로 한 번 좀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이벤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건데 타임라인을 잘 보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HLB는 그러면 다음 주 장에서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요. 어쨌든 21선은 깨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업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 의견을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3, 4월에는 제약바이오주들에도 주도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HLB를 제외하고 혹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좀 좋게 보는 탑백 종목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동안은 HLB 외적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게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기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도 좀 언급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연 독보였던 종목이 3천당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3천당 제약이 좀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10만 원 초반대까지 혹시라도 좀 이렇게 좀 하락을 좀 해준다라면은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는 3천당 제약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아일리아와 관련되어가지고요. 유럽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EMA에서 허가 검토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현재 사측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사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후속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뉴스에 주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뉴스를 기대하면서 눌리는 구간을 접근해보자 라고 시청자 여러분께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타픽 종목으로는 3천당 제약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상한 종목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재룡 전기입니다. 오늘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줬어요. 급등했었는데 좀 윗고리를 달고 9%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강했던 이유와 배경은 뭔가요? 네 일단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시총이 가장 낮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종목이 이제 업앤다운이 좀 심한 편이다라고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호가창도 살짝 얇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어쨌든지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AI발 이런 훈풍 때문에 전력 수요가 현재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 예측치를 2배 이상 늘리는 그런 식으로 현재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되어서 수출 실적이 있는 재룡 전기가 이제 좀 낙수 효과를 입지 않을까 하면서 좀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도 매출이 183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자그마치 338%나 증가하는 수치를 좀 기록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70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35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내는 시장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또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지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끌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가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참 그렇게 좀 길게 끌고 오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2년 전부터 이제 변압기와 관련되어서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교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주식시장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나왔었지만 어쨌든지 추세적인 상승을 놓고 봤을 때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룡 전기만 오른 게 아니라 대한전선도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당중에 보였습니다. 위꼬리를 이 종목도 좀 길게 달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전기,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호재가 많은 듯한데 좀 어때요? 네 이제 각 업체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전기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HD 현대 일렉이랑 그 다음에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건설 쪽에도 종목의 일부 포트폴리오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이번 3월 달만 놓고 봤을 때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주 잔고가 2020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좋았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더 좋을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룡전기 업핸다운 의견 여쭤볼게요. 네 재룡전기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밑고리가 나왔다라면요. 당연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도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이죠? 네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6%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현대로템은 오늘 전 급등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요. 오전장에 또 반짝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오후장에 지수가 빠질 때 어쨌든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전일 산업부에서 폴란드 대사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오전 중에 이제 좀 긍정적인 이런 뉴스를 해석을 하면서 좀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계 창구에서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개월간 682억 원이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반도체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된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TX-A 노선 같은 경우에 내일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근데 이제 GTX-A의 열차를 현대로템이 이제 납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도 뉴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K-방산주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적, 수주, 나무랄 것 없이. 그러면 K-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 편이세요? 이사님은? 네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어쨌든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또 그것을 오로지 다 반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두 달 전이었나요. 121선 1월 말쯤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121선 막 올라탔을 때 이제는 좀 바라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방송에 나서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장기평선 아래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평선을 유의미하게 뚫어줄 때는 우리가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순매세가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어쨌든지 그 산업은행의 그 수출, 아 수출입은행이죠. 수출입은행의 그 은행법이 좀 통과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폴란드가 정권위 교체가 되었지만 관련되어가지고는 그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가격 밴드선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 눌리는 구간이 온다라면 분할로 매수하는 게 가장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내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질 때는 한 번씩 이제 좀 매도를 하고요.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도 다음 주 시장에서 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폴란드 K2 전차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2차 계약 물량이 어쨌든지 820대나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그런 퀵배송 한 번 맛을 봤으면 당연히 2차 계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당분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계약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저희가 업다운 알아봤고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9개 종목에 대해서 업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김정현 아나운서가 확인을 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적중률이 맞아 떨어졌는지 다음 주에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을 꼽아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가장 좋게 이야기한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현대로템을 시청자 여러분께 최선을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월요일이 특히나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과연 눌리는 구간이 어디냐를 우리가 좀 놓고 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전 고점이 이제 가격대가 좀 눌리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진 매수점 가격은 3만 5천 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직전 이제 고점이 제가 찾아봤더니 한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을 직전 고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어쨌든 추세가 꺾이는 라인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3만 2천 원을 깨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3만 6천 8백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 가격을 3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조정 씨, 눌림 씨의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 3만 2천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시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2,750선을 넘어서서 지수가 어디까지 윗방향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4월 시장도 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정연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